저희 와이컵 펜싱 페스티벌은 올해로 14회째를 맡고 있고요. 순수 아마추어 펜싱인들을 위한 대회입니다. 그래서 엘리트 선수들과 우리 경기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네요. 순수 아마추어인들을 위한 경기이고요. 저희 대회를 주최하는 연세 펜싱단의 입장에서는 펜싱 대회 중에서는 최고의 대회라는 자부성을 가지고 좀 더 권위있는 대회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겠습니다. 저희 대회가 물론 어떤 선수들이 성적을 내는 기량을 다룬 대회인 것도 중요하지만 펜싱을 사랑하는 순수 아마추어인들이 서로 모여서 서로의 우정을 나누는 장소가 되는 것을 저희들이 목표로 하기 때문에 대명칭도 펜싱 페스티벌을 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